책추남의 토요 온라인 북코칭 안내드립니다. 책추남의 토요 온라인 북코칭은 매주 토요일 오전 7시부터 7시 30분까지 정말로 주옥과 같은 책들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책은 데이비 도킨스 박사 의식혁명의 저자의 마지막 역작이라고 불리는 책추남이 마음공부에 있어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는 세 손가락 안에도 들어가겠죠. 책으로 꼭 한번 살면서 읽어봐야 할 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서에 맞게 가고 있지는 않고요. 챕터 챕터에 따라서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읽고 짧게 읽습니다. 그래서 진행하고 있고요. 금주는 어떻게 하면 무의욕과 암울함을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페이지 79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만 함께 읽고 코칭 방식으로 질문과 Q&A 방식으로 우리 목요 라이브 방송보단 아무래도 서로 간에 줌을 통해서 서로 아무래도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좀 더 활발하게 되죠. 그래서 함께 또 좋은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의 링크나 아니면 책추남 카페네이버.com slash 북튜버로 오시면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신청하시면 제가 토요일날 오전에 시작 전에 6시에서 7시 사이에 그 줌의 URL을 보내드립니다. 그럼 그 URL을 클릭만 하시면 편안하게 입장하셔서 함께 저희가 참여할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또 책추남 토요 온라인 북코칭에서 놓아보림을 가지고 즐겁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곧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